XSFM입니다. I, D, W, K 모든 언론이 지면을 할애하여 이야기하겠지만 그들 중 상당수도 저희 방송을 참고하더군요.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년 7월 두 번째 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XSFM의 유성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32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쯤 우리가 홍콩을 쳐다보고 갑니다. 이번 주가 그 시간입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그리고 이번 주에 뉴스를 잠깐 정리해 드린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두피도 피부니까. 클렌징으로 세안하고 스킨, 로션, 영양크림까지. 얼굴에 놓치기 싫은 피부관리. 같은 피부인 두피는 잊고 계셨나요? 짜증나고 힘든 일상으로 지친 두피와 모발을 새로워진 빅그린 투 쓰리 프리미엄 샴푸에 맡겨주세요. 소중한 내 두피와 모발의 변화.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내 소중한 피부란 사실. 두피도 피부니까. 빅그린 투 쓰리 프리미엄 데일리 스컬프 샴푸. 같이 쓰면 더 좋아요. 투 쓰리 트리트먼트 투 쓰리 헤어팩. 빅그린이 매우 고루한 단어를 쓰네요. 프리미엄 헤어케어라니. 김상조 기술행정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빅그린 투 쓰리 샴푸가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왔습니다. 역시 이런 고루한 말을 할 줄 알았어요. 빅그린 투 쓰리 프리미엄 데일리 스컬프 샴푸.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왔고요. 네. 돌아온 기념으로 통 큰 사은품 증정이 있다고 합니다. 늘 통이 너무 커서. 롯데로 들어갔나요? 5천원. 네. 치킨을 같이. 네. 빅그린 투 쓰리 샴푸의 할복 마케팅. 이번에도 막 푸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샴푸와 더불어. 네. H 하이드레이팅 내추럴 샴푸와 트리트먼트가 리뉴얼 된다고 합니다. 디하이드레이트라는 줄 알았네. 탄수용.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품들이 고루한 프리미엄이라는 단어와 함께 새로 나왔습니다. 빅그린 투 쓰리 샴푸가 리패키지 수준이 아니라 물건이 아예 바뀌어 나온 거는 한 몇 년 만에 처음입니다. 뉴스 라운드업. 히스트리 인 더 메이킹. 뉴스 라운드업입니다. 에디터 윤세민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뉴스가 말이에요. 두 가지나 더 있네요. 한 주 내내 이현주 이름밖에 안 보였는데. 네. 그리고 뉴스가 많아였게 고르는데 고생했어요. 아, 네. 네. 하지만 나 가장 핫한. 핫이스트. 이현주 의원이 밉상에서 완벽한 빌런이 되었습니다. 아. 헤일 하이드라. 학교 급식 노동자의 파업과 관련해서 SBS 기자와 통화를 하는 중에 뭐 그냥 동네 아줌마라든가 미친 뭐 그런 단순히 단어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발언이 처음부터 끝까지 총체적으로 문제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나게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의 발언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단어 하나라든가. 맞아요. 이 전체 맥락상에서 하나만 띄었을 때라든가.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이건 풀 버전으로 풀 버전으로 확인한다 해도. 네. 직업 비하, 노동에 대한 인식 부족, 직업의 서열화, 욕설 등 2017년에 하면 안 되는 발언을 모두 모아서 원기욕처럼 발사를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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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중요한 분기가 되었습니다.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한편 SBS에서는 이 보도가 9일에 나갔어요. 네. 그리고 10일에 이현주 의원은 자기가 미친 그 발언을 한 적이 없고 기자가 쓰고 싶은 대로 썼다며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 뒤에 SBS에서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키 근시한 적이에요. 그리고 이 의원은 사적 대화를 보도한 SBS에 유감을 표했고 SBS는 취재를 위한 공적 통화였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이 기자랑 사적 대화가 있나요? 뭐 할 수도 있는데요. 아 뭐 오늘 우리 인터뷰 때 만나서 뭐 먹을까요 정도의 대화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현안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개돼지 발언이나 NBA 클리퍼스 구단주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 스털링 씨요. 그렇죠. 이렇게 인권침해 발언은 공과 사의 구분이 없죠. 그렇게 됐죠. 세상이. 이제. 네. 그리고 입장문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가 아까 입장문을 발표를 했었어요. 문제가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살펴봤는데 캡처가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의 버전에서는 노동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가 그 뒤에 잠깐 몇 분이 다 고쳤는지 죄송으로 수정된 버전의 캡처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연주 의원 인생의 최고의 한 주가 지나갔어요. 아직 안 지나갔죠? 네. 그리고 11일 국회 정농관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면서 아줌마는 내 마음속의 어머니와 같은 뜻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래서 아줌마를 해방시키려는 의지였는데 어머니까지 끌어들이고 말았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 명을 폄하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발언을 어머니로 바꿔봐도 문제는 여전합니다. 당연합니다. 미치겠어요. 너무 어설프. 그 옛날에 골든보이라는 만화책이 있었거든요. 이게 일본에서는 수위가 꽤 높은 만화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수입됐을 때 편집을 되게 너무 잘한 거예요. 엄청 수위가 높은 만화를 완전히 다른 만화로 편집을 잘했는데 엄청 잘랐는데 말이 되는. 아, 그거 어려운데.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엔 이 발언은 그렇게도 못해요. 그리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SBS의 정권 눈치 보기라면서 문재인 정권의 방송 개혁 의지를 의심했습니다. 왠지 PC방에서 친구한테 스타 지고 PC방 사장 미워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혹은 배틀렛에서 부모 욕을 하고 컴퓨터를 꺼버렸던 옛날의 관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현주 의원 인생 최고의 한 주냐. 98년에 제가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비권이라는 걸 경험했어요. 그게 뭐예요? 운동권이 아닌 사람들. 그전에는 그런 사람들은 운동권이 아니니까 집회도 안 가고 목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먹을? 네. 목소리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면 그나마 그것도 맞지도 않아요. 그냥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관심이 생기면서 비권이라는 그들을 부르는 이름이 생겨났어요. 당시에 우리 과학생회장이 3학년 저보다 선배잖아요. 억울하다. 힘들다는 듯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쟤들 이제까지 집회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이거 뭐 학교 도움되는 얘기 한다고 집회에 나서서 떠들고 있다. 이제까지 학생회가 한 게 뭐가 있냐고 학생회 탓하면서 자꾸 이현주 의원의 이번 주를 보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치 경력, 나이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민주당의 다른 비슷한 짬대는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가장 주목을 못 봤던 인물이었어요. 바깥 언저리였어요. 완전히. 그동안은 뭐랄까 할 말이 있어도 메시지가 지나지 않았다거나 말을 한 게 있어도 행동을 보여줬어도 그 행동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다거나 민주당에 있던 다른 국회의원들한테 밀린 거죠 계속해서. 본인은 열심히 살았겠지만 일반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현주 의원실 같은 데는 무풍지대로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말을 하게 해주면 스포트라이트를 내게 비춰주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줄 준비는 누구나 다 돼 있어요. 그렇죠. 할 말은 다 있죠. 근데 그게 무엇일지 포춘 쿠키처럼 늘 새로운 거예요. 깔 때마다 다 달라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때가 어느 때인데 저런 소리 하면 이제 이게 녹취록 조작 파문하고도 섞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에서 지금 국민의당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는 예측을 하는 시민들은 그래도 돼요. 바람을 담아서 그렇게 말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정치평론가가 그런 말을 하면 절대 믿지 마십시오. 종북몰이는 안 사라지고요. 그렇죠. 노동자나 약자를 향한 네거티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섹시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름을 얻는다. 다음 달이 총선이면 망한 겁니다. 다음 달이 지선이면. 그렇죠. 지금은 흥행한 겁니다. 역시 정치인과 래퍼는 무명보다 악명이 낫다. 지선 10개월 남았죠? 8개월 남았습니까? 10개월 남았습니까? 지금은 강사한 겁니다. 낙검수가 들이밟아 들이밀었을 때 나경원 의원의 정치생활이 끝난 줄 알았죠. 이현주 의원은 이현주 의원 본인 그리고 그와 가장 친한 왕보좌관 한 사람. 이 두 사람 정도는 지금 절반은 되게 신나 있을 겁니다. 절반은 답답하고 힘든데. 그건 몸이 피곤한 거고요. 당장의 스트레스에. 나머지 의원실 식구들은 전화받느라 힘든 거지. 실제로는 절반은 잔치집입니다. 그러니까 국내당은 정치공학의 전문가들 집단으로서는 놀랍게도 좀 어설픈 편이거든요. 이건 사실 그렇잖아요. 만약에 꼬리를 자른다 쳐요. 아니 정치도 선거할 땐 전문가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정치는 아무나 하는 일이 나지만. 그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정보가 가짜라는 것도 못 걸어냈으면 얼마나 어설프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설프니까 봐줘 아니에요. 그건 박근혜 정부 때 하던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베테랑들 치고는 상당히 어설프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긴 하는데. 다만 지금은 그냥 악플 달아서 악명을 모으는 정도 수준의 장사. 그리고 그 장사는 언제나 매우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하다. 게다가 적폐청산 TF는 검찰이나 국정원을 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허남이나 동교동의 중신들을 치지는 못합니다. 국민의당의 몸통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들인 이름은 내년에 어딘가에 쓰입니다. 국민의당에 좋게. 그래서 처음에 대선이 끝나고 자꾸만 사람들이 국민의당의 연정 혹은 합당 파트너를 바른 정당으로 봤는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했다니까요. 저기니까 저기. 내년 데이터센터를 할 때는 국민의당을 환타님이 하실까요? 싫어요. 방금 속보뒀는데 안철수 전 대표 입장 발표한다고 오늘 중에. 대단한 거 없어요. 생선찌만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대단한 거 없어요. 편집을 한번 해보내네요. 대박이더라고요. 진짜. 의정부고 졸업사진 이야기입니다. 요즘엔 매년 이맘때마다 기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창의적인 졸업사진으로 유명한 의정부고의 이야기인데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사전 검열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또 화를 냈습니다. 사전 검열의 형식은 어떤 인물을 패러디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언론들이 학교에 취재를 해서 교과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정치적인 인물을 패러디하는 경우에 이에 화가 난 사람들이 학생을 지나치게 괴롭혀서 법적 소송까지 가는 상황이 있었다고 말하며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워낙 주목을 많이 받으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그런데 잘못한 건 밖에서 학생을 괴롭히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검열했다는 건 약간 어폐가 있긴 있습니다. 다만 요즘엔 바로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고 하니까 그리고 위험성을 차단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매년 의정부고 졸업사진을 보면서 즐거우면서도 신기했던 게 웃긴다는 게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아이디어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런 개그하시는 프로들도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오래된 격언을 떠오르게 합니다. 좋은 건 오래 못 간다. 아까부터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현주 의원실과 국민의당은 진심으로 이게 표현의 자유의 억압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말의 무게와 표현의 가치에 대해서 요즘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런만 말씀드리자면 진짜로 보호받아야 될 표현의 자유는 1차적으로는 해악과 풍자의 정신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과 이걸 억누르고 싶은 사람들의 분노, 동일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이게 싸울 거예요. 이 의정부고 자태 때문에 다른 학교에 다 퍼져나갈 겁니다. 다 퍼져나갈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한 게 문화예술계에서 누구도 정치 얘기를 안 해요. 하면 안 되니까요. 하면 안 된다는 게 지금 표현의 자유가 억압돼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 말을 가지고 모두가 모두를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왜 굳이 공격을 당하는 아이를 씁니까? 그래서 옛날 내로 25시 정도의 프로그램도 안 나오잖아요. 내 옆사람이 화가 난 사람한테 지금 말 안 걸잖아요. 한국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난 풀릴 줄 알았다니까요. 안 풀려요. 그런데 왜 안 풀리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말을 하거든요. 의정부고의 경우에는 이 비슷한 시도를 앞으로 많은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할 거예요. 그리고 수준이 낮아질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이 환상적인 전시 경험은 여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적당한 타이밍이라고 봐요. 지금 한국 사회가 수혜를 입을 만큼 입은 것 같아요. 엄청난 공헌을 하고 떠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별 노동자들을 걱정해야죠. 의정부고의 교직원과 교원들 어떡해요? 맨날 전화받고 있을 수 없고 맨날 악플 구경하고 있을 수 없고 의정부고의 학교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명예훼손권이 가끔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명예훼손권은요. 부지런한 사람이 이기는 거라서 명예를 훼손한 쪽이 지는 게 별로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학교에 진짜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고 학생들 본인에게도 힘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끝날 때가 됐다. 한국이 소화할 만한 것보다 훨씬 훌륭한 콘텐츠였다. 그리 봅니다. 마지막 뉴스가 있군요. 맥도날드 패티가 덜 익을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요. 패티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불판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4살 아이가 2016년 9월에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 요독 증후군, 영어로 HOS라고 하네요. 이 병에 걸려서 신장의 90%가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1982년 미국에서 덜 익힌 햄버거 패티 때문에 집단으로 발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햄버거병이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다만 감염 경로는 우유나 채소 등 다양하다고 합니다. 꼭 햄버거에서만 걸리는 게 아니고 간 고기는 사실 이 병 때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모로 위험한 점이 있잖아요. 그 중 하나인 것 같은데 피해자 아이의 어머니는 병의 원인이 발병한 날 먹은 햄버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를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측은 한 패티만 덜 익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등 다양한 해명을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이 대치되고 있는데 이게 뒤져보면 굉장히 복잡한 자료와 많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걸 다 정리하다가 현재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으니까 괜히 비전문가가 비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소비자와 기업의 대결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의 검찰이 과연 기업에게 입증 책임을 얼마나 지워줄 것인가가 저는 제일 궁금하고요. 이게 진실이 아니냐 보다. 그 외에 다른 견해에는 식품에 대해 연구하는 분들을 제가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번쯤 전달해 드릴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어쨌든 국내 햄버거 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전 어제도 먹었습니다. 저도 요새 세일을 많이 해서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저도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잘 안 먹는데 저는 원래... 모든 걸 포기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지만 괜히 이런 말씀을 남겨보죠. 요즘 우리는 일본 연근에서 온 어류들을 신나게 먹고 있습니다. 저 말고요. 돈 엄청 먹죠. 고기 잘 안 먹으니까. 에디터 윤세용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식 분석. 단어만 다른 우리 이야기. 1년에 한 번. 통산 세 번째 만나는 홍콩 환타님이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년에 한 번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방송이 2015년 9월 18일. 아 그랬나요?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2년 만에 만납니다. 홍콩을 우리 방송에 나오시는 것보다 더 자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그렇죠. 책을 개정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들으니까 되게 멋있네요. 마포보다 홍콩을 자주 간다는. 그게. 그럼 사람은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 언제 멋있냐면 시도 때도 없이 인천공항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 그러니까요. 되게 멋있어. 네. 저 홍콩 들어갈 때 자동 출입국도 돼요. 이제. 그건 뭐예요? 우리나라 나갈 때처럼 여권 스캔하고 나가지 줄 안 쓴다고. 아 진짜로? 제가 여행을 하도 안 가봐가지고. 뭔가 호포인 같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그거 원래 셀럽들만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 영화 황해에 보면은 넓은 공항 내에서 가장 출애한 아저씨들 있잖아요. 다다음 날 다 죽는. 그 아저씨들을 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쓱 넘어오. 칼을 찔러 죽이는 용도가 라는 걸 증명하신 아저씨들이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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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맞습니다. 자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돼지 뼈 뭐 이런 장면들이 생각나네요. 여튼 오늘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요즘 자꾸 슬리핑 독스를 플레이하고 있어가지고. 홍콩을 얘기하면 그런 것만 생각나는데 사람 죽고. 그런 얘기 말고요. 네. 일단 뭐 또 복귀를 살짝 하긴 해야 돼요. 이게 지금 2014년 10월 9일날 항인치향 첫 방송이 나왔고. 98회입니다. 그리고 147b 그러니까 2015년 9월 18일날 두 번째 방송에 나가서. 이건 뭐 기억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적어놓고 들으시는 분들 아니면. 청취자 여러분 98회와 147회를 그냥 체크해 봐주십시오. 이거 미리 듣는 거는 공고 드리고요. 우산혁명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죠. 우산혁명 지금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하실지 모르는데. 막 홍콩 경찰이 막 체류탄을 쏘고 그걸 우산으로 막는 홍콩 시민들의 이미지 정도는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노란 우산. 그 시기가 났던 이유는 중국이 홍콩의 주권을 이양받으면서 했던 약속이 있어요. 즉 항인치항. 홍콩은 홍콩인이 지배하겠다. 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라고 홍콩사람이 요구한 거죠. 그 요구의 핵심은 뭐였냐면 홍콩은 지금 행정장관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식의 약간 총리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행정장관을 홍콩에서 가장 높은 고위직 공무원인데 지금 간선으로 뽑거든요. 이거를 직접 선출직 공무원을 만들고 싶다라는 요구였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를 우리가 뽑고 싶다. 경기도민이 경기도지사를 뽑게 해달라. 그렇죠. 홍콩 지사니까요. 어차피 분은.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행여나 반중국 입장까지 행정장관이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행여나는요?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합니다. 그렇죠. 직선세로 하면. 그래서 이제 추정 제안을 하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일단 두세 명을 찍어줄 테니까 그중에서 고르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매우 나가기 싫은 소개팅 같은 제안이죠. 엄마가 소개해 주는 선.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늙어도 젊어도 성별이 무엇이어도 그건 그렇게 싫을까요? 지난 방송에서는 이런 비유를 했죠. 기호 1번이 이명박이고 기호 2번이 박근혜고 기호 3번은 홍준표. 이제 추정 제안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아유 홍준표 많이 컸네. 그 순서에도 들어가고. 그거봐요. 막말을 해야 돼. 기억나는 이름이 되려면. 그런데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명확한 타겟팅은 사실 훌륭한 거예요. 네. 그렇긴 하죠. 기억나는 이름이 막말을 많이 하는 게 되게 나쁘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팟캐스트의 진행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당연히 홍콩 싸움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라고 했겠죠. 이게 무슨 우리의 미인대 후보 뽑냐 지금. 그때 그 당시 그런 비유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적 요구가 직접 투표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우산혁명으로 분출된 거죠. 한때 타임즈의 표지를 차지했을 정도로 되게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했던 그 운동은 지금에 와서 보면 패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패했습니다. 네. 요구하던 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반대로 됐죠 다. 그리고 그 와중에 홍콩 사람들은 그동안 못 보던 걸 봤어요.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은 우산혁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찰에 대해서 되게 친근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경찰을 호칭하는 곳은 아저씨라는 호칭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리라는 이쁜 애를 만들어놨지만 우리는 포도리를 가지고 조롱을 하지만. 포도리는 무섭잖아. 너 이리 와봐. 그렇죠. 무서운 패러디 이미지의 포도리도 있지만 홍콩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짜 경찰의 이미지를 정말 포도리를 그린 사람이 의도하는 포도리의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 삶의 대소사에 관여해주는 진짜 축제가 벌어지면 홍콩 사람들은 의뢰 경찰이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 있으면 경찰들이 차 막아주고 포리스라인 거주고 모르잖아요. 지팡이 오브 더 민중. 네. 그리고 길 모르는 사람들. 특히 영문 모르는 저 같은 외국인들이 길을 모르면 경찰한테 물어보면 경찰이 친절하게 알려주고 그런 존재예요. 행정구역 전체가 국가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행정구역 전체가 관광지이자 무역항이라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다 가지고 산다. 그렇죠. 경찰도 그런 모양이에요.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를 잘 관리해줘야 되는 사람.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정도는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집회에서 진압하는 경찰의 이미지하고 이 두 개의 이미지가 양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력한 경찰은 집회에만 존재하고 대부분의 경찰은 취객한테도 지죠. 그렇죠. 저는 차비도 빌려봤어요. 저는 잠도 잡았어요. 정말 아무 일 없을 때 그냥 커피를 들고서 누가 내쫓지 않으면 파출소에서 한 서너 시간만 계셔보세요. 무조건 경찰 편이 되시고 싶으실 거예요. 별 사람도 됐어요. 그리고 이를테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공중화장실을 되게 많이 개방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국제대회 많이 하기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때도 파출소는 화장실을 공중에 개방을 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도 저것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내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 경찰에서 파출소를 들어가진 않죠. 그런데 홍콩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정말 박해요. 한국에 비해서. 지하철역에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박하다. 지하철역에 화장실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외곽역은 요새 생기는데 중심부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화장실 때문에 지하철역 들어가서 462미터 보고 짜증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아예 없음이네요. 그리고 건물들도 화장실을 개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중화장실을 구글 지도가 있을 땐 그나마 퍼블릭 토일렛을 검색해서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있기 전에는 가이드북에 화장실 표시하는 것도 되게 일이에요. 다 가본 다음에. 되게 귀찮은 일이거든요. 사실 그게. 그런데 그 정도로 화장실이 박해요.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은 경찰서가 보이면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이용하러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국은 화장실을 그렇게 개방하지 않을 때도 사실 파출소에 화장실 들어가려고 가는 사람 없거든요. 일단 관공서는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더 좋은 화장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화장실이 표시되어 있는 가이드북을 들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친근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홍콩 시민들에게 최유탄을 쏘고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은 최유탄을 쐈다는 것 자체로 되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시민한테 뭘 해. 1960년대 이후 처음 벌어진 일이거든요. 공격을. 네. 그러니까 이제 눈을 뜨고 본 거죠. 처음 생긴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산혁명은 실패로 끝났지만 홍콩 사람들은 이런 일란의 사건으로 인해서 1편을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또 국가안전법 사건 등등에서 되게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홍콩을 좀 중국처럼 돌리려는 중국의 의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국이라는 문제를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경찰이, 공권력이, 홍콩 행정부가 혹은 본토가 우리에게 적대적일 수 있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반환 이전에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중국은 홍콩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영국 시절과 별반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주는데 주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교과서 애국교육 문제거나 아까 말한 국가안전법 문제 같은 게 발생했을 때도 홍콩 시민들은 그런 거 한 50만 원쯤 모셔서 시위하면 중국이 늘 물러서는 걸 경험했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한테 뻘짓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단결해서 우리가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면 들어주는 존재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은 약속을 그렇게 잘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상황이 바뀐 거죠. 우산혁명 정도까지 이런 홍콩 기본법 안에 있는 자치에 대한 문제, 통치에 대한 문제까지 건드리니까 중국은 가서 양보하지 않았던 거고 홍콩 사람들이 여기서 새로운 벽을 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은 어찌됐건 중국이 약속한 일국 양재 체제 안에서 50년을 보장해 줬잖아요. 50년. 2047년이 끝나는데 그 보장이 그때까지는 자기의 삶이 크게 변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깨지는 걸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2015년에 2부에서 말했던 것처럼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장관 선출 룰을 바꾸기 위한 홍콩 기본법 개정은 부결됐어요. 그때 막 깔깔거리고 웃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찌됐건 중국이 새롭게 던진 안을 홍콩 사람들은 거부한 거잖아요. 그런데 홍콩도 의회가 있는데 약 70명이에요, 정원이. 그리고 행정장관 선출 룰을 바꾸려면 헌법 개정과 같아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조정을 받는 친중국파 의원들이 3분의 2까지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게 부결이 됐거든요. 하지만 그 반면에 언론의 위축 같은 경우는 되게 공공연했었어요. 어떻게 위축이 돼요? 이를테면 링바오 같은 홍콩이 오래된 언론들이 있는데 이런 언론들이 마윈의 소유가 된다거나 지금 홍콩의 주요 언론들은 다 중국 기업인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물론 홍콩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민감한 일이 발생했을 때 보도상의 제약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중국이 강하게 푸시라고 들어오면 사실 어떤 사람들은 저항하지만 굽히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건 우리도 지난 9년 동안 익히 봐서 알잖아요. 세상이 바뀌었을 때 갑자기 내 주변에 멀쩡한 사람들이 변해서 날뛰는 거? 지금도 보는구나. 뭐에 가네.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러다 보니까 언론은 위축됐고 반면에 반중국 정서와는 팽창됐죠. 중국은 우산혁명에 대한 보복으로 이번에 우리도 사드 때문에 겪어봐서 알지만 중국은 관광객도 통제할 수 있는 나라예요. 홍콩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홍콩 같은 경우는 지금 70% 정도의 관광객이 외국인 관광객의 70%가 중국인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1년에 홍콩으로 한 120만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2위예요. 홍콩이 왜 중국인들한테 인기 있는 관광지일까요? 일단은 비자 없이 그냥 신고증만 내고서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잖아요. 어쨌든 자기 나라이긴 하니까 좀 제도가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분유 파동 이런 게 나거든요. 갑자기 분유가 가짜예요. 그래서 그걸 애를 열심히 먹였는데 애가 영양실적으로 죽어요. 2, 30명씩. 그럼 갑자기 중국 분유 못 믿어. 홍콩 가서 사와야지 이러면서 분유를 사러 간다거나. 정말 그런 일들이 있어서 관광지일 가면 얼마 전 작년까지만 해도 분유를 산처럼 쌓아놓고 팔아요. 그다음에 휴지 이런 것도 생필품 같은 것들도. 중국은 가짜 계란도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듣기로는 홍콩이 중국의 유일한 노스텔지어 같은 느낌으로 들리는데. 그러니까 인민들은 대안이 필요할 때 자본주의를 찾아가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렇죠. 기차 타고 갈 수 있으니까요. 이후 홍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새로운 얘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웠던 거는 기성 언론이었습니다. 이게 홍콩 1, 2편을 할 때만 하더라도 그 알실이 사실 모든 홍콩 이슈를 선점하고 있었죠. 우리가 먼저 하고 2, 5, 8, 0이 따라하는. 나도 이렇게까지는 못 빨아재낸다. 아니, 근데 그 알실에서. 아니, 시간 순서는 맞는데. 시간 순서는 되게 맞잖아, 근데 진짜. 근데 그 알실에서 홍콩 이야기를 하는 건 환타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 알실은 자기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이미 의견과 동의하지 않았나요, 저요? 맞아요. 근데 환타님도 이번에는 저한테 그렇게 반응을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는 다 보도해가지고 소용없지 않겠느냐. 그때 제가 지금 환타님이 부리는 이런 부심을 부렸죠. 아니에요. 그냥 또 날려보세요. 나를 꼬시면서. 그럼요. 선점했다는 것 말고도 디테일에서도 가장 앞서가는데요. 우리 네팔 얘기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안 가본 사람들이 자꾸 떠드니까. 근데 그전에는 나무 익히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은 막 특파원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팔 얘기하면서 내 얘기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룰 통해서. 그래요? 네, 그래요. 들으라고.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문체 이번에 홍콩 관한 20주년이다 보니까 기사가 거의 모든 언론에서 나오더라고요. 여기서도 나왔어요. 정리도 꽤 잘했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 준비하면서 이거 잘해야 이제 상황 정리 잘하는 수준이겠다. 나의 탁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건 슬픔이 저를 좀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허접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미리. 정치적 확산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한동안 사람들을 같은 방향만 보게 하잖아요. 네, 그렇죠. 학생운동권 시절에도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신입생들들이 꼬시잖아요. 신입생들은 이렇게 간봐서. 그럼 그렇게 꼬셔놓은 애들은. 돈도 많이 안 드려. 이 선배 XX. 소주 몇 번 사주고서 꼬셔가지고 말이야. 매닥권이에요? 네, 9, 8, 5죠. 나랑 안 만났겠네, 그러면. 그렇죠. 그럼 이제 이 꼬셔놓은 신입생들은 정말 과격의 대명사가 돼요. 첫사랑은 과격하죠. 네, 그렇죠. 미리 얘기하죠. 그 새끼들이 다 조선일보 가요, 공부 열심히 해서. 그렇죠. 상상근대. 그렇죠. 진짜로 왜 교회도 보면은 개종하고 나서 첫 해에 전도를 제일 많이 해요. 신심이 넘쳐가지고 되게 뻔뻔하게 찬양할 수 있거든요. 진돗개 모드일 때. 교회에도 과격의 대명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신입생 OT 때 막 그냥 저는 자주 횃불이 될 거예요. 막 우는 애들이 대부분 진짜로 이제 3학년쯤 되면 정리하고 조선일보 가죠. 격정적인 사람들은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이라는 게 특정 감정망 과잉된 상태를 오래 견뎌내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뭔 소리라도 시큰둥하게 들으면 이제 45살까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건강의 문제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과잉돼서 분출되는 감정은 언젠가 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쫙 돌아서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앞줄에 서 있는 저 사람들은 내년에 안보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맨 앞줄에 있는데 반대편 앞줄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짜증나는 거죠. 앞줄에 막 나갔다가 신나가지고 앞줄에 있는 게 너무 신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반대쪽 앞줄에. 그래 놓고 내가 저기 있어 봤는데 이러면서. 돌아서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구나. 가까우니까. 기을 걸으면서.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홍콩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때 정치적 각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혁명의 열기를 쉽게 끄지 못합니다. 복습을 좀 했고요. 그래서 98회하고 147회를 다시 궁금하신 분들은 들으시고 우리는 물론 세계시민으로서 홍콩을 걱정하느라 듣기도 하는데요. 그 안실이 외신 다룰 때는 언제나 그냥 사람 사는 게 똑같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거든요. 우리가 사는 걸 돌아보게 해줍니다. 그 안실에서 잠시 축구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더 편해진 마지막 선택 평산네이처 하로니아 C 시리즈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아로니아를 먹기 쉽고 간편하게 하루의 건강한 습관 하로니아 평산네이처 잊지 마세요. 두피 역시 피부란 사실 빅그린 XS몰에서 만나는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돌아왔습니다. 2018년 월드컵 러시아 월드컵 2차 해선으로 이야기가 옮겨집니다. 축구에 별 관심이 없는 환타님 같은 분도 있고 관심이 있다 말다 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고 공 들어가면 거의 다 관심 없는 윤세민도 앉아있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축구에 관심 있으실라 믿고 얘기를 해보죠. 축구에 관심 있는 유형은 이 사건을 알아요? 저 관심이 많지 않아요. 특히나 아지아 지역예선 같은 경우에는 언론이 호들갑 떠는 것도 보기 싫고 팬들이 선수 개개인한테 저주업 퍼붓는 것도 보기 싫어서 저는 별로 열광적인 팬들을 보면 축구 근처에는 좀 덜 가고 싶은 그러면서 야구를 보고 앉았다는 게 말도 안 되는데 야구가 좀 덜 거역하지 않나요? 축구 팬들보다는 구단에 따라 달라요. 우리 팀 팬들은 까바짜다. 너무 적기 때문에. 되게 못하는 팀이죠. 아이 뭐! 마음에 데미지 입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잘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거기는 구단주의 아드님은 되게 힘을 잘 쓰시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 하나 아니에요? 아 뭐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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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단주의 아드님은 되게 힘을 잘 쓰시고요. 구로요. 아 서울이에요 그거는? 네. 여기 그 돔구장 있잖아요. 아 그래서 고척에 있는 거구나. 청취자 여러분 지금 경기도와 서울 사람들의 지역 민심을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넥센 이오노즈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넥센이 게임 만드는 회사죠. 그건 넥슨. 아 그래요? 그건 뭐 하는데요 그럼? 파이어. 아 그래요? 흔한 확인사살. 사실은 고척 아니고 삼척에 있어요. 네. 바닷가에 보면 동구장이 하나 있어요? 무장공비가 만드는. 삼척 스카이돔이라고요. 나는 동구장이 싫어요. 이렇게 써있고. 무장공비들이 벽돌을 들고 와서 만든 구장이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특이한 게 축구팬들은 훌리건이 되잖아요. 근데 야구팬들은 해탈을 해요. 아 그래요? 아니 롯데팬들은 또 되기도 하는데 여튼간에. 아 롯데는 과격한 거 알아. 옛날에 가봤어. 거의 사람은 맞추더라. 뭐 던지는데. 요즘은 많이 점장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전에 비하면. 다른 팀팬들한테 술도 권하고 그래요. 병소주를 권해요. 자 러시아 월드컵 2차 해소이 펼쳐지는데. 네. 조별 편성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재밌었죠? 당시 중국과 홍콩은 같은 씨조였어요. 근데 배정은 중국이 탑시되었고요. 네. 카타르. 좋아요. 몰디브, 부탄, 홍콩이에요. 그러니까 홍콩이랑 중국이 같은 조의 배정이 됐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였어요. 여튼간에. 네. 그렇죠. 그리고 못하는 나라가 아시아에 많긴 하지만. 몰디브, 부탄, 홍콩을 같이 엮어가지고 조를 짜기도 쉽지 않죠. 그리고 조 배정만 보고 있으면 홍콩은 씨익 웃을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2등까지는 올라가니까요. 중국 카타르 누가 예상해 봐도 이건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같이 축구 모르는 사람이 봐도. 네. 중국은 그나마 아시아에선 좀 먹어주니까 탑시드였고요. 이제 홍콩은 5번 시드였어요. 홍콩 사람들은 정말 축구에 일단 관심이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럭비를 하고 크리켓을 하죠. 네. 승마 말타고 이런 거나 좋아하지. 네. 또 뭐 몰디브가 무슨 축구를 하겠어요. 섬이 몇백대인데. 하긴 하겠습니다. 많은. 부탄도 축구하기 힘든 상황이죠. 부탄은 정말 축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폐활력은 좋지 않을까요? 잘 뛰긴 하겠네요. 제가 예전에 한성대학교 교정에서 공이 내려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한성대 입구역까지 내려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평지가 꼭 필요하구나. 구기종목을 위해서는. 동국대학교도 있잖아요. 동국대학교도. 대한민국은 학교를 평지에 만들면 누가 와서 까놔봐요. 이게 경기도민의 생각이에요. 서울시민의 생각이고. 어디 개명대나 전남대를 가봐야지. 아 그래요? 공이 안 굴러가요. 거기는 지평선이에요. 지평선 보여요 진짜로. 왜 쌀을 심지. 왜 대학을 만들었나 싶은 동네. 근데 그 학교가 언덕에 있어가지고서 민주화운동이 성공했던 것도 있어요. 이게 대부분 학교들이 철옹성이거든요. 특히 한양대와 동국대는 철옹성으로 되게 유명했어요. 거기는 막 돌을 굴려도 돼요. 전경인으로 진짜로. 여튼간에. 방어에 유리한. 홍콩은 축구해보러 관심이 없다. 네. 우리가 잠시 후에 이야기 드릴 경기가 벌어졌던 몽콕스타디움도 평상시에 보통 럭비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생활체육해요 거기는. 근데 이게 홍콩선으로 관심이 없었는데 작년 그 전해 2014년에 우상혁명이 났죠. 이게 사실상 실패를 하면서 갑자기 중국 홍콩전이 지금의 한일전도 아니고 일본 식민지 시절에 경성 도쿄 축구경기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 갑자원에서 조선의 고등학교가 올라갔을 때 같은. 오키나와 팀이 갑자원에 올라간 거죠. 네. 무슨 휘문고 이런 데가 갑자원에 올라간 거. 갑자원에 올라간 거. 본선사 하러 가는. 네. 당시 홍콩의 감독은 한국 출신인 김판공 감독이었습니다. 전략은 어차피 이기지 못할 테니까 무조건 비겨서 고춧가루를 뿌리자 가 전략이었어요. 근데 의외로 뚜껑을 딱 여니까 되게 잘하는 거예요. 홍콩이 1차전이 부탄전이었는데 7대0으로 이겨요. 그리고 2차전 몰디브전도 2대0으로 이겨요. 중국도 부탄을 이기긴 하는데 5대0으로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승점에서 둘 다 2승인데 승점에서 홍콩이 앞서면서 홍콩이 조 1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조 2위가 되는 거죠. 홍콩 사람들이 축구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늘어났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과 홍콩이 선전에서. 선전은 이제 중국인데 홍콩에서 지하철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워요. 되게 발이 앞인데 여기서 1차선을 벌입니다. 홍콩의 최종 목표는 무조건 빅엿을 먹이자. 그 붕어엿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판공 감독은. 잘 뽑으면 나오는 거. 김판공 감독은 전원 수비 전략을 펍니다. 경기 영상 보면 알겠는데 홍콩 팀은 아예 하프라인을 안 넘어요. 이런 경기를 해야 할 때가 있죠. 네. 하지만 중국은 역습을 우려하니까 수비수 3명을 후방에 배치하고 공격수 4명. 미들필더 3명 해서 7명이 공격에 나서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보통 트윈베드 축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다. 내 쪽에도 침대 저쪽에도 침대. 중국이 아무리 공격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아시아 축구에 고실병이 있죠. 문전에서 헤매는 거. 골결정력 부족이라고도 하는데. 진짜 한국 사람이 제일 듣기 싫은 단어죠. 골결정력 부재. 중국 축구도 홈런 잘 쳐요. 거기는 좀 우리나라 옛날보다는 좋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비겼어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 전 중국 홍콩전에서는 중국이 5대0으로 이기거든요. 다른 월드컵 예선전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황당한 거죠. 원래 전력상 비교가 안 되는 팀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탑시드하고 오버시드가 붙어서 비긴 거 아니에요. 전술의 승리다. 이 시점에서 홍콩은 2승 1무로 조 2위. 여기서 카타르가 2승을 해요. 조 2위가 되고 중국이 1승 1무가 돼서 조 3위가 되는 거예요. 조 3위가 되면 탈락이에요. 월드컵. 물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긴 하지만. 홍콩 전역은 거의 난리가 납니다. 상처받은 자존심의 회복이 된 거죠. 일정 부분. 또 홍콩이 또 이후 얼마나 분발했냐면 카타르랑도 붙어서 역전패를 당해요. 네. 이때 중국도 카타르에 져요. 그래서 2차 예선전은 두 바퀴 돌잖아요. 네. 한 바퀴가 끝났을 때 카타르가 전승으로 1위. 홍콩이 2승 1무 1패로 2위. 중국도 2승 1무 1패인데 다득점에서 밀려서 3위가 되는 거예요. 부탄한테 7골을 넣었죠. 홍콩은. 네. 중국은 경약하죠. 네. 당연합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국가주석이 된 이후에 얘네는 굴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축구 굴기라고 해가지고서. 족구 굴기죠. 얘네들 말로는. 축구 국대팀에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해요. 네. 거의 워크래프트 굴기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시진핑이 직권 초기기 때문에 공을 대는 프로젝트 중 하나였거든요. 2015년 11월 17일 2차전이 몽콕이라고 하는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몽콕 지역에 있는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조별내선 2라운드. 네. 우산혁명은 이제 센트럴 시작을 했는데 혁명의 후반부는 몽콕에서 끝났어요. 이 센트럴 주변에 있는 홍콩 스타디움. 네. 제가 알기로 4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홍콩은 그런 데서 축구 경기 안 열어줍니다. 네. 그렇죠. 그냥 아무도 안 부러오니까요. 그럴 줄 알고 한참 전에 몽콕에 배정을 해놨는데 미어 터지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1200명이 깔리고 체증조가 배치돼서 입구에서 모두 체증을 해요. 홍콩 사람들은 좀 황당한 거죠 또. 아니 경기를 보러 왔는데 왜 갑자기 경찰들이 난리지? 그러게요. 우리가 범죄장가? 라고 생각을 했겠죠. 와 경찰이 고프로를 샀어.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인과 홍콩인을 분리 입장시키는 거예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만 하더라도 홍콩 사람들은 우리 중화 우리 중화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자부심이 강했어요. 네. 이게 10년 만에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뀐 거죠. 경기전에 이제 각 나라 국가를 틀잖아요.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 빵빠빵빵빵빵빵빵 시작하는 게 있는데 그게 나오자 전 경기장에서 야후가 흘러나오고 모든 사람이 부라고 써있는 팻말을 듭니다. 와 귀엽다. 관중들도 어떤 관중들은 홍콩 이지나 차이나 이제 홍콩 뿌 빠중 꼭 이라고 이제 광등어로 발음을 하는데 손팻말을 들고. 아무튼 중국 아니다. 네. 우리는 중국이 아니다. 2015년 11월 17일 문콩 스타디움의 관중석 그리고 이날도 비겨요. 네. 거기다 전원 수비 전략을 바꿔서 이번에는 김팡홍 감독이 강대강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홍콩 팀도 좀 불운이 겹쳐가지고서 두 번이나 골포스트를 맞고 나오고요. 또 이제 중국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펀더로 보면은 골로 인정되는 건데 무효골 처리가 하나 있고 논란이 많은 경기가 이긴 했는데 어찌됐건 비겨요. 결국 최종 순위는 이제 중국이 어쨌든 올라가요. 카타르가 1위고 중국이 2위. 네. 홍콩이 3위로 올라가긴 하는데. 지역 조별 예선을 두 라운드를 도는 이유가 그거죠. 이변 덜 나오라고. 네. 그렇죠. 이변도 중국한테 되게 유리하게 흘러갔던 것 중에 하나가 몰디브 경기는 몰디브 쪽의 경기장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홈하고 어웨이를 모두 베이징에서 했어요. 네. 아. 말도 안 드네요. 네. 그렇죠. 좀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어찌됐건 간에 중국의 월드컵 예선 탈락의 1등 공신이 될 뻔했죠. 홍콩이. 그리고 중국 국가툴 때의 야유로 인해 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붕괴를 해요. 애국심도 모르느니 개만도 못함. 중국 같은 경우는 애국심에 대한 관점들이 우리나라 80년대라고 보시면 돼요. 더 심한 것 같아요. 국가라고 하면 막 울어야 되고. 그러니까 박정기 때 정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어마어마한 모독이잖아요. 중국을 비난하고 피파도 요새 축구 경기 때 정치적 행위 못하니까 홍콩 축구위원회에 5,000불의 벌금을 물리긴 하는데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신나죠. 그래서 2차장 경기가 비기고 나서 홍콩 전역이 거의 축제의 도가니에 빠져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거 있잖아요. 갑자기 모두가 축구로를 알게 되고. 네. 2002년도에 그랬죠. 그때 홍콩에 팟캐스트가 있었다면 축구로를 알려주는 것은 알기 싫다 팟캐스트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아 네. 도대체 오퍼사이드란 무엇인가. 그렇죠. 그래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홍콩에 있는 영장신문인데 이날 경기를 골없는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언론사에서 축구 경기 결과 얘기하면서 영광이라는 단어 쓰면 전세계를 막론하고 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나라를 뒤집어 놓을 만한 경기가 나왔다는 뜻이죠. 그렇죠. 조국의 영광을 뭐 이런 거. 광고 안 해요? 네. 축구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매우 살벌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매드 공신보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공신보감은 식약초로부터 기억력 개선 기능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억력이 개선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공신보감을 섭취한 사람들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공신보감과 함께 소중한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세요. 공신보감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의 비린내와 퍽퍽함이 공포스러웠다면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네. 돌아왔습니다. 사건은 아까 2015년 10월이었죠. 2016년 춘절 2월로 넘어갑니다. 문화혁명 시기에 홍콩에서 벌어진 대규모 소유사태가 있었어요. 16, 17 폭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홍콩에서 생긴 가장 큰 폭력 시위였거든요. 축구로 홍콩이 중국의 앞날에 소소하게 해방을 놓았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게 사소한 이벤트성이지 중국을 넘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운동이란 게 벽에 부딪히면 한국도 보면 성공해도 난리가 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운동이 좌절하면 벽에 부딪히고 자기들끼리 싸워댑니다. 그리고 강경파가 힘을 얻는 건 동서고금의 모든 사례에서 발견되죠.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나왔는데 강경파가 힘을 얻는 것 같으면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안 돼요. 이건 순리다. 나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전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요? 네. 본인한테 하는 얘기처럼 들리는 게 맞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요. 유독 그대. 하여간. 저는 정말 요새 제가 스스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강경파가 득세하는 건 순리다. 논리가 단순하니까요. 지구전을 펼칠 생각을 해야 된다. 거기다 또 한국 사람들은 시원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건 뭐 다른 나보다 그렇더라고요. 그런가? 내부에서는 비폭력이 준 게 뭐냐는 회의론이 등장을 합니다. 비폭력이 준 게 뭐냐. 네. 마찬가지로 그깟 행정장관 직선제가 뭐가 중요해?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벗어난 게 중요하지 않아? 라는 주장도 등장을 하죠. 전국민 예비군화. 네. 그 뒤에서도 잠깐 얘기를 할 텐데. 한국 사람들은 폭력 시위에 대한 극도의 반감이 있어요. 문화혁명 당시에 되게 끔찍하게 싸워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위를 폭력하면 안 된다는 시위대의 두려움도 있고 폭력주의를 지지하면 안 된다는 대중의 두려움도 있어요. 사실 우리도 좀 있죠. 이런 거는. 근데 우리는 언론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우상혁명 초기 구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는 홍의병이 아니다. 이건 67년도처럼 폭력을 쓰지 않는다. 우리는. 이라는 의미죠. 정부에 맞춰서. 하지만 이제 1년 2년이 지나고 나서 등장한 구호는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자. 라는 구호가 등장합니다. 네. 주도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지금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폭력을 쓰자고 말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네. 2016년 춘절. 우리의 설이죠. 우리도 중국 음료계에서 설을 세니까요. 홍콩은 2월 5일 금요일 오후부터 설 분위기가 났습니다. 참고로 설은 2월 8일이었는데요. 월요일이었어요. 홍콩은 중국처럼 일주일씩 연휴를 즐기진 않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만 하면 보름씩 쉬고 그랬어요. 진짜로. 굶어 죽거든요. 진짜로. 외국인은. 네. 흔히 얘기하잖아요. 한 달 휴가도 갔고. 그건 이제 하위직 노동자들은 정말 그렇게 가요. 멀리 갔다가 막 안 온다. 이런 게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고. 오는 노동자한테 인센티브 주고 막 그러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네. 돌아만 하다고 뭐 이러면서. 뭐 홍콩은 그 정도로 놀지는 않는데 한 사흘 정도는 이제 홍콩도 영업을 안 하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한국하고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때는 여행자들은 이제 백화점에 따른 식당들을 전전하면서 주림배를 채워야죠. 열린 데가 있긴 있나봐요 그래도. 백화점 푸드코트는 늘 열리잖아요. 그런데 홍콩에도 이때 열면 돈 잘 벗는 사실 안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외국인 구역은 여는 데가 좀 있어요 이제. 네. 자 2월 8일 그러니까 설 당일입니다. 홍콩 경찰이 갑자기 노점상 단속에 들어갑니다. 노점상 단속이요? 네. 참고로 이 노점상 단속이 벌어졌던 것도 몽콕이에요. 네. 몽콕은 일부를 들어도 계속 몽콕에 대한 일부의 위대한 예언이 있었죠. 실현된.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몽콕은 야시장으로 되게 유명한 구역입니다. 저 게임에서 많이 봤어요. 여행자들한테도 쇳무 이런 것보다 나오죠. 네. 여행자들한테도 여행가라고 불리는 레디스 마켓이나 유형이 좋아할 것 같은 운동화 거리인 레클리메이션 스트리트. 거기 조심해야 돼요. 골목골목에 거대한 야시장이 있고. 이래서 홍콩은 주말에 토요일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다 인파로 가득하고요. 일요일은 그 주요 거리를 보행자 거리로 만들어놔요. 노상 돌아다니고 노상 사먹고 이래요. 관광객들이 가기 좋은 곳이네요. 현지인들도 되게 많아요. 차 없는 거리는 현지인들한테 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홍콩에서는 크게 좀 화이트 칼라이고 잘 사는 젊은 층들은 홍콩 섬에 있는 코즈웨베이에서 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위 증거 농자 블루 칼라 혹은 이제 좀 아주 좀 돈을 잘 벌지 못하는 직장인들은 몽콩에서 놀아요. 그리고 더 가난한 사람들은 삼수이포에서 놀아요. 어디가 제일 재밌어요? 저는 삼수이포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감히 이제 뭐 영업의 일도 없죠. 그런데 삼수이포 같은데 가면. 하여간 이제 홍콩 스트리트 푸드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카레 오뎅이에요. 카레 오뎅이요? 카레 어묵이요? 네. 어묵인데 어묵보다 오뎅이 전 나와서 오뎅이라고 바르고. 네. 카레 오뎅. 무슨 맛일까? 카레에 어묵 담고 맛있죠. 예측할 수 있는데 예측할 수 없네요. 맛있어요. 한 번도 그 둘은 접합시켜 본 적이 없어요. 홍콩 오뎅이 카레가 카레 자체는 한국 거보다 좀 매워요. 매콤해요. 그래서 이제 오뎅을 이제 꽃에 끼워가지고 카레 국물에 담갔다가 꺼내서 한 꽃에씩 파는 건데. 오뎅 국물은 우리는 이제 국물을 마시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국물의 시원함이나 국물이 좀 이제 묶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카레 오뎅은 이제 카레 국물을 마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걸쭉하죠. 양념이. 무, 멸치, 개. 맛이 안 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유PD님은 못 드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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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에 떨어지거든요. 카레가. 와. 나쁘다. 비닐 신고 다녀야지. 그렇구나. 비닐에 묶어가지고 다녀야지 신발을. 인도 같은 데 가서 인도는 막 신발에 똥 던지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발에 던지지? 그러니까 그게 신발이나 발목 같은데 똥이 붙으면 되게 당황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스스로 못 닦아요 똥을. 그럼 누가 가서 닦아줄까 그래요. 그럼 어허허허 이러거든요. 그럼 닦아주고 거금을 요구하죠. 아 진짜요? 네. 그게 분어파가 돼있어요. 똥을 되게 몇 번 관찰해봤는데. 똥이 되게 낮게 샥 날라와서 딱 붙어요 진짜.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폼을 써있는 그림은 내가 똥이 날라온 거 볼 거 아니에요. 언더로 던져요? 똥을 언더로 던지는데. 슬라이더. 똥도 되게 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날라가요. KBO 리그의 해설자들이 말하는 지저분한 구질. 질척질척하게. 신발에 그런 거 묻으면 울겠다 진짜. 이게 선악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화권과 저는 어울릴 수 없어요. 그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국의 장이다. 그렇죠. 왜 인도 얘기하고 그래. 사실 카레가 났네요. 카레로 넘어갑시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홍콩 같은 경우도 노점상은 위생국의 영업 허가를 따내야 되는데. 네. 춘절에는 이제 원칙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때 한해선 불법 노점상을 좀 봐줘요. 그리고 몽콕 같은 경우는 사실 늘 불법 노점상이 있어요. 이를테면 몽콕은 전자상가 거리도 있어가지고. 아이폰이 출시됐을 때 딱 오면 중국분들이 막 줄 서서 각자 두 대씩 사잖아요. 이 모든 걸 몽콕에서 되팔아요. 그렇죠. 그렇죠. 애플스토어에서는 아이폰을 구할 수가 없는데 몽콕에서는 쌓여 있어요. 리셀하잖아요. 상점에 참 쌓아놓고 팔아요. 좀 웃돈 받고 리셀하거든요. 그런 거 다 노점상이거든요. 그리고 춘절 때는 좀 봐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때 예고 없이 노점 철거를 실시해요. 이게 왜 발상했는지는 지금도 의문이에요. 거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함정 수사네요. 네. 그렇죠. 노점상이 끌러나오자 일단 주변의 노점상들이 반발했고. 이때 재미있는 게 허가받은 노점상들은 불법 노점상들을 좀 혐오해야 정상인데. 갑자기 같이 화를 내고 싸워요. 그러더니 주변 가계 상인들이 흥분을 해서 합류를 해요. 이러더니 구경 나온 시민들이 합류를 해요. 이러면서 이 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몽콕 전역을 점령해버려요. 일이 커졌네요. 네. 그리고 전 이때 영상을 보고서 사건 당일날도 너무 놀랬어요. 홍콩 사람들이 그게 흥분하는 걸 처음 봤어요 저는. 이걸 노린 철거 아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더 보죠. 몽콕일 때는 이내 수천 명의 시위대에서 점령이 되고 경찰은 이들에게 최루 스프레이와 곰봉을 사용해서 무리하게 해산을 유도해요. 뭐 어느 정도였냐면 시민들이 보도블럭에서 던지고 차에 불 지르고 유리병 던지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이날 시위 하이라이트는 경찰이 시위대에게 고무탄이긴 했지만 총을 겨냥하는 모습이 찍히고 이게 SNS 유포가 됩니다. 그 안에 비비탄 아니라 물이 들어 있을지라도 총처럼 생긴 어떤 것을 사람에게 겨누고 있는 사진이 찍혔으면 망했지. 그렇죠. 제목 있고. 그렇죠. 이게 SNS로 퍼지면서 시위대가 오히려 새벽 4시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요. 달려오죠 이러면. 그렇죠. 자려고 누워서 스마트폰 보다가. 아프리카 TV 보다가. 네. 아니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이제 칼라 TV 없어졌지. 뭐 이런 데서 시위 중계하고 있는데 커지는 것 같으면 그 왠지 모르게 표정이 변하면서 나가잖아요. 나가야 될 것 같고. 발표 때는. 아니면 김밥을 붙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발표 때는 신발 어디 있지 이러면서. 진짜 신발 먼저 생각하는구나. 그럼요. 신발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난 맨발로 다닐 수 있는데. 난 그 뜻이에요. 그 뜻도 아닙니다. 그래요. 그 뜻은 아니에요. 일단 경찰 90명 부상. 한 명이 잠시 혼수상태에 빠졌었고요. 이 혼수상태 같은 경우는 큰일은 아니었는데 시위가 강경해지고 발포 겨냥한 사진이 돌아다니면서 막으려고 한 명 혼수상태로 만든 것 같기도 해요. 어찌됐건 발표를 그렇게 처음에 났었어요. 별일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시위대는 수십 명이 중상에 당하고 중상을 입고 63명이 체포. 언론인 4명이 부상을 당해요. 세상에. 막 사방에서 돌이 날라오니까. 집회는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졌지만 이후 동력을 받지 못한 채 그저 하나의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됐건 시위가 폭력화된다는 하나의 신호를 줬던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죠. 처음 가보신 분들도 많고 촛불 지폐들 지난번에. 그 지폐라는 게 어찌되면 어떻게 가격해지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난 촛불은 진짜 불가사이 했죠. 이걸 왜 혁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가 겪은 바로만 봐도 물론 더 전문가인 우리가. 시청광장 앞 환타님 같은 분한테 여쭤봐야 되겠지만. 시위대가 100명 안쪽으로 중상. 체포는 그냥 하고 싶으면 막 해도 돼요. 체포로 얼마나 하고 싶느냐는 그냥 경찰 윗선에 치안총감의 생각이에요. 시위대가 수십 명이 중상. 경찰 부상은 믿을 수도 없습니다. 혼수상태 한 명이 있는데 저희는 중상자가 이렇게 많다는 게 지금 되게 묘한 거예요. 이거는 실제 상황은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었을 것이죠. 그렇죠. 경찰 90명 부상이면 경찰도 침착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시위대 수십 명 중상이면 이 중에 시위대 아닌 시민이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있어요. 상당히 격한 시가전이 있었다. 지난 10년 사이에 한국에서 상상하기 좀 힘들었을 수 있는 수준의. 그런데 그 시위는 체제를 탄압한 것도 아니고 노점상을 단속하다 생긴 일이다. 이게 무슨 인과가 생기는지 잠시 후에 더 알아보지요. 그것을 살기 싫다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파트너 아임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이 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아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닥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어?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 참, 과장님. 아임닥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닥. 기억력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식약처로부터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공신보감을 섭취하세요. 당신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공신보감과 함께라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더욱 편해진 마지막 선택. 하루안포 아름이야. 하름이야. 평산데이처. 아임닥에서도 커리. 닭가슴살 소시지를 파는. 성호 따라의 말. 소시지를 파는데. 아, 근데 저 아임닥 소시지 진짜 좋더라고요. 괜찮은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 많대요? 네. 왜냐면 진짜 오리지널이거든요. 이 업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편이긴 해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그 안 짜고 맛있어서 괜찮아요. 뭐 광고 카피인데요. 짜지도 않고 맛있어서. 안 짜고요. 오뎅. 오뎅. 네. 커리오뎅. 이 커리오뎅도 정말 유명한 집 있거든요. 아, 이게 요리라는 게 진짜 격차가 있더라고요. 맛있어요. 잘하는 집은 진짜. 이게 슬리핑독스에서 똑바로 재현이 안 됐더라고요. 그냥 길에서 먹으면 맨날 탕면만 먹었는데. 싸서 그랬나? HP를 회복하는 데 제일 좋았거든요. 본인이 먹은 게 아니라 게임에서 먹었다는 거죠. 아, 그렇죠? 계란빵도 먹었어요. 계란빵. 국물 맛이 잊혀지지가 않아. 계란빵, 계란빵. 네. 삼합해놈 두 명을 죽이고 먹었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제가 유혈이 낭자한 경험을 많이 했던. 홍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슬리핑독이 GTA 같은 거예요? 네. 샌드박스 게임이고. 요즘 나온 거? 네. 몇 년 안 됐어요. 홍콩을 배경으로 하고. 맥용도 있어요? 맥도. 스팀에서 되면 맥다닥 되지 않나요? 안되면 되지. 웬만하면? PC용은 되게 예쁘게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홍콩에 경찰이 관할 못하는 곳들을 관할하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사실 홍콩 가면 그런 데가 없는데. 없는데. 희한해, 홍콩에 대한 이미지는 진짜. 여튼 이제 몽콕을 주로 보여주죠. 그럼 이제 그 길거리 정도는 매우 현실적이라 그러는데 사진들하고 막 비교해보면 정말 똑같아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홍콩에서 먹어보지 못한 코리 오뎅을 팔고 계시던 어떤 노점상들을 단속한다고 나왔다가. 제가 보기에는 시민만 불어난 게 아니라 경찰도 불어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경찰이, 그러니까 시민이 선전포고를 한다. 시민이 미리 신고를 해서 가진 집회에 경찰이 대규모로 나와서 정해져 있던 밀고 당기기가 아니라 경찰과 시민이 아닌 그냥 동네 두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 어깨 툭 부딪혀서 갑자기 싸움이 커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의 소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십 명이 중상을 당했답니다. 어깨를 부딪혔는데 한 명은 해병비 한 명은 특전사여서. 처음에 말로 하려고 했다가 점점 커지고 동네의 해병 전후에 특전 동지애가 들러붙어가지고 일이 커졌다. 이게 어떻게 되는데요. 자, 2016년 납치. 납치. 네. 홍콩은 중화권에서 몇 안 되는 사상의 영광로 같은 곳입니다. 다른 데가 있어요? 이런 데가? 그러니까. 중국은 알다시피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그할실 청취 자유가 없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십니다. 중국의 본토의 청취자 여러분. 황금방패죠. 프로젝트 이름이. 그렇습니다. 황금방패를 뚫으시느라. 네. 한적 중심국가이기도 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잘 사는 중국이죠. 그렇습니다. 중국보다 더 빡세다는 평을 받기도 있고요. 네. 현재 타이완은 지금 중화권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라고는 하지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관료가 홍콩을 방문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쇼핑하러 왔다. 휴가를 즐기러 갔다? 그렇죠. 육로 국경을 통해서 보따리도 오상 드나다니고 이런 데다 보니까 국경에서 진검사 자체가 거의 없어요. 아무리 짐을 많이 가져가도. 네. 그런데 타이완을 방문해서 만약에 책을 왕창 샀다. 이런 거는 때에 따라서 목록 대출 요구할 수 있는 일이죠. 만약에 지금이 박근혜 정부였고 지금까지 계속 박근혜 정부였으면 우리나라에서도 대만에서 책 사왔다 그러면 누가 감시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모르죠. 네. 홍콩의 서점에는 온갖 책이 다 있습니다. 아마 마오를 까는 책이 가장 많은. 전 세계에서 마오를 까는 책이 가장 많은 데가 홍콩의 서점일 거예요. 안티 마오 포르노그래픽. 그렇죠. 네. 되게 엘로우도 많아요. 보면 진짜 책들이. 중국 공산당의 비밀의 제 문건이나 루신의 연애 편지. 해금된 마오의 사적 발언록 같은 책들이 있죠. 루신의 연애 편지도 중국에서는 보면 안 돼요? 그거 홍콩에서 먼저 출판됐어요. 루신이 자기 제자랑 연애라잖아요. 슈핑이라고. 그 연애 편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국 공산당 훈환성에 있는 관료예요. 그런데 후진타우에서 시진핑으로 바뀌면서 중국 내에서 되게 시끄러운 일이 많았잖아요. 이 권력투쟁의 내막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분을 통해서 듣는. 그랬대. 관료 듣기 모여서 뒷담 소문 같은 것 들으면서. 이제 구가이카이가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게다가 정권이 바뀌었어요. 지금. 시진핑은 승승장구하는데 얘한테 줄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출세할 수 있을까라는 정보들이 중국에서는 되게 불확실하게 돌아다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딜 가야 되냐. 홍콩을 가면 돼요. 정보가 차단되었을 때 돌아다니는 진실은 고급 정보군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한국도 홍콩만 못한 게 한국에서 방송국에서 중국 관련된 외신 나오면 다 부패로 인해 숙청 당했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내용 하나도 얘기 안 해주고. 맞아요. 우리도 궁금하면 홍콩 가서 봐야 되겠네. 저도 홍콩 가서 책을 사봅니다. 그럼 홍콩 가면 시진핑 비엘물 이런 것도 있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관료인 제가 이런 정보를 획득하기에서 가장 좋은 노트가 홍콩인 거예요. 홍콩에 가면 시진핑 집권기 권력 암투부터 해서 온갖 종류의 책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콩에 반중 서점들이 있어요. 대놓고 반중 이런 책만 파는 서점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홍콩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겠죠. 중국 사람들이 가는 데예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체나 관료들 혹은 호기심 많은 저 같은 인간들이 끼웃끼웃거리면서 책 사가는 데죠. 홍콩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이런데. 그런 장사를 하는 거죠. TV조선에서 북한 얘기하면 북한 사람들이 보겠구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1920년대, 40년대 홍콩은 스파이의 천국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스파이는 없지만 그런 류의 정보는 지금도 역시 홍콩에서 유통되고 있어요. 서점주인이 납치가 됩니다. 사실 서점이라고는 하는데 이제 코제이베이 북스토어라는 데인데 출판사는 겸하고 있는 데예요. 그런 곳도 있죠. 네. 정확히는 출판사라고 보는 게 맞아요. 사상을 만들고 파는 곳이네요. 그렇죠. 사실 이 납치사건은 2015년 10월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어묵혁명 전에 있는데 어묵혁명 뒤로 내가 이야기를 돌린 이유는 어묵혁명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회하는데 6명 모이고 이랬거든요. 이 코제이베이 북스토어의 납치된 사장 라 몽키는 시진핑과 6명이 여인이라는 책으로 출간 준비 중이었습니다. 보태다 할 것도 없는데. 여하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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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치됐다가 2010년 6월에 돌아왔으니까 8개월간 납치된 셈이죠. 아. 8개월간 잡아놨다 풀어줬어요? 누가? 네. 여자친구를 만나러 선전에 갔다가 공안에 체포됐고 눈 가리기가 가려진 책. 저장성. 여기가 어디냐 하면 상하이 바로 아래에요. 네. 홍콩에서 상하이면 한 12시간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어마어마하게 뭔데? 이 저장성의 닝보로 끌려갑니다. 그가 요구받은 거는 이런 책을 쓰는 저자가 누군지. 다 가명을 쓰니까 이런 책은. 이 저자의 신분을 밝혀라. 그리고 책을 대량 구매한 사람이 있다는데 이 사람이 명단을 제출해라. 라는 거였어요. 자. 이게요. 만약에 한국의 사상의 자유가 모두 사라지고 송도만 잠깐 다른 나라가 지배를 했어서 송도만 민주주의였다 쳐. 내가 송도에 사는 사람이야. 이 나라의 진실에 대한 책 같은 걸 쓰고 있어. 차이나 타고 내가 짜장면이나 먹을까? 하고 지하철을 타고 잠깐 갔어. 거기 잡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눈가리에 가셔서 강릉으로 보내지던 거죠? 지하철을 타고 잠깐 넘어갈 수 있는 션전에 갔는데 거기에서 강릉으로 끌려가서. 네. 자. 중요한 건 이제 라몽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국 영톤에서 체포 형식으로 이제 구금이 된 건데. 네. 이 출판사에 이제 공동 주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동 대주주인 다른 네 명 중 한 명은 태국의 방콕에서 사라지고요. 아. 또 한 명은 홍콩에서 불권 납치를 당해서 홍콩에 출국 기록이 없어요. 아. 홍콩 안에서도 납치를 당해가? 네. 진짜 이거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러니까 성의 있게 추적했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태국에서 납치된 구이민 하이 같은 경우는 홍콩 시민이기도 하지만 스웨덴 국적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홍콩은 이중국적 가진 사람이 되게 많아요. 네. 조금 잘났다는 사람들은 태국이 어떻게 상하이 바뀌면 튀어야 되니까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제 문제로 비화가 됐고 구이민 하이는 상황도 좀 웃긴 게 실종되고 2개월 후인 2016년 1월에 중국 TV에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울면서 제가 2013년에 닝보시에서 음중전을 하다가 여학생을 치워 죽인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죄책감이 시달리다가 내 스스로 중국에 건너 자수를 한 것이다. 그걸 왜 굳이 TV에 나와서 얘기해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구이민 하이 같은 경우에는 국제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대주지인 리보 씨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제 영국 국적자인데 이분은 자발적으로 내가 중국에 온 것이니까 선택을 존중해달라는 영상을 또 녹화해서 중국 TV에서 틀어주기도 해요. 아니 이거 저 ISIS에 납치된 사람들이 처음에 영상 녹화해서 집에 보내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돈 보내줘라. 중국은 이제 이 홍콩에서 납치된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 국내법 위반으로 체포했다는 입장인데 현재 중국과 홍콩은 이제 범죄인 인도에 대한 어떤 협정이나 홍콩 기본법 안에서 이거를 이런 근거 조항이 없어요. 하면 안 되는 짓이죠. 그렇죠. 하면 안 되는 짓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 10월에는 사건 발생 당일 혹은 그 시점에는 주목을 못 받아요. 세상 모든 별 주목 못 받는 뉴스들은 잘 감춰졌다기보다 그런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은데. 그럴 수도 있죠. 이제 홍콩에서 난리가 나니까 우산혁명의 진압명령자이자 당시 내무부를 담당하던 그리고 오늘 시점에서 홍콩의 새로운 행정장관인 캐리람은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지만 사실 이건 뭐 칼절을 건드려 중국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죠. 지금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영국 홍콩이 영국령이었으니까 좀 이제 발언권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얘네들은 이제 처음부터 영국 국적자도 좀 포함이 된 사건이다 보니까 강력하게 푸시를 해요. 그런데 이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 나옵니다. 리보의 경우 홍콩과 영국 시민권이 동시에 있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리보는 혈연산 중국인이라 우리에게 우선권이 있다. 전무후무한 이야기죠. 저는 그 외교 언어로는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O가. 그러니까요. 지금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외교부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죠. 공식적으로. 이게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 사건이 홍콩에서 미친 영향은 이제 이런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출판결사 사상 집회의 자유만 지금 구속되고 있었는데 인신의 자유마저 사라지고 있는 거네. 유신시대가 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이 코앞에 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건 홍콩 법률에 보장되고 중국이 보증한 권리였는데 이게 중국이 국가 안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쉽게 짓밟힐 수 있는지. 그리고 중국이 국가 안전이라는 게 단지 최고 지도자의 사생활 같은 거라는 거죠. 시진핑과 여섯 명의 여인. 그런데 여인이라고 굳이 성별을 써서 써놨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뭐 김일성과 기쁨조 이런 거잖아요. 여성 정치인을 얘기하는 것일 가능성이 0% 아니야. 0%는 아니고 제목을 일부러 그렇게 지은 다음에. 아 한국 기자들처럼 낚시. 그렇죠. 그래가 팔리죠 책이. 그런데 책을. 사실 내용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몇백 페이지짜리 책이 그렇게 다 거짓말이면. 사장이 뻔히 서점에 있는 거 아니까 와가지고 항의하겠네. 손님은 무서우니까 그렇게 안 쓰지. 그런데 진짜니까 잡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안 잡아갔으면 뻥일 수도 있는 거잖아. 물론 잡아가서 잘못됐으면 오해해서 미안하다. 홍콩까지 돌아가는 기차비는 주마. 이래서 내가 다시 돌려보냈으면 한 달 안에 돌아왔겠죠. 참고로 현재는 뺑소니 혐의자인 구이미나이 씨 같은 경우는. 이분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뺑소니 죄로 재판까지 받아서. 재판 중이어서 못 돌아왔고. 나머지 분들은 다 돌아왔어요. 시차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거는 라몽키 씨 뿐이에요. 다른 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 중이고요. 라몽키 씨 주장에 의하면 그를 납치해서 조사한 기관이 중국의 국가안전국도 아니고 공안, 경찰도 아니고 군도 아니고 중앙전문안건팀이라는 조직이었대요. 중앙전문안건팀? 네. 중정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 조직은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조직도 없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또 이런 데가 좀 많긴 해요. 이런 데가 많아요, 또? 네. 중국은 좀 그래요, 약간.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중선, 중앙선전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게 언론 검열하는 데인데 중선이나 아니면 광전총국.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로 치면 방송통신윤리위원회 같은 데인데 소속이 아니겠냐는 추측은 있는데 실제로 누가 잡아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윤리위원회에서 누군가를 납치해 봐가지고 되게 윤리에 어긋난 방송을 했네 이러면서 줄일을 틀고. 그러진 않잖아.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이 또 있었지요. 한국에는 이런 못 들어본 국가기관이 있으면 정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알려줍니다. 그럼요. 피싱이라고. 물론 뭐... 돈 주지 말라고. 국가정보원이 무슨 무슨 부대라고 알려지긴 했죠.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었죠, 엔비 때. 70 무슨 부대인가? 다만 국정원에 대해서도 온 국민이 그것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몇 개를 바꿔가면서 활동할 수 있다, 암합리에. 그런데 왠지 지금 방금 들은 중앙전문안건팀 이런 팀의 이름은 뭔가 유서 있어 보이는데요. 이름은 자주 바뀌었을지 모르겠어도. 그렇죠. 이런 비슷한 행위를 해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자, 홍콩은 2014년에 직접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시민들이,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뼈저리게 느끼는 기회가 있었고 거기까진 좋았는데 다 건너뛰어서 2016년이 되자 유신시대로 회귀한 듯하다. 정도의 이야기까지 드리고서 나머지 이야기를 내일 이 시간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환타님과 윤세민 기자, 요승윤 책임 프로듀서가 내일 어김없이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죠. 하루만 기다려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두 번 나오니까 좋죠? 네. XSFM입니다. I, B, W, K 금지